저는 중학생 시절에 공부에 취미가 없어서 형님 친구가 서점을 했었는데 매일 소설 한 권씩 빌려다가 소설을 읽고 또 서부 영화를 좋아해서 캐리 쿠퍼, 존 웨인 그런 주인공들이 나오는 영화는 꼭 가서 보곤 했습니다. 한 번 학교 가는데 캐리 쿠퍼 주연 영화가 벽보에 붙었는데 그날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가방 든 채로 학교 안 가고 캐리 쿠퍼 영화 보러 갔지요.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고서점에 가서 교과서를 팔아서 캐리 쿠퍼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친척들이 아주 나를 못맞다 하게 생각했습니다. 한 분은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우리 방문 앞에 남자들 신발이 여러 커레가 있어서 누가 왔나 하고 방에 들어가기 전에 귀를 기울였더니 외삼촌들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맏딸이었는데 밑에 남동생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남동생, 여동생, 외삼촌들이 누님한테 문안 온 거지요. 귀를 기울였더니 내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삼촌이 그랬습니다. 누님, 그 진호인은 사람 안 되겠어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소설 나부랭이만 보고 영화관이나 다니고 누님 걔 학교 가다가 공부 안 하고 영화관 거 아세요? 그거 장례성 없어요? 그게 내 흉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 하시나? 귀를 기울였습니다. 외삼촌들의 그 말에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하실까? 그런데 어머니께서 하는 말이 놔둬라. 진호에게는 꿈이 있는 애여. 꿈이 있는 애들은 장례성이 있는 기다. 뭐 한때 그렇게 오락거락 할 수도 있지. 뭐 소설 본다 하지만은 어쨌든 책 보는 거 아이가? 그만 놔두면 괜찮을 기다. 그게 참 나한테 위로가 됐어요. 야, 우리 어머니는 나를 믿어주는구나. 놈이 뭐라 그래도 어머니는 믿어주시는구나. 내가 참 그게 마음에 힘이 되더라고요. 그 뒤에는 이제 캐리 쿠퍼보로 안 갔지요.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식을 부모가 믿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아들 부모가 믿어주는 자식은 실패가 없다. 그런 격은 또 있습니다. 꿈을 꾼다는 것 소년 시절부터 청년 시절 지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꿈을 버리지 않고 산다는 것이 그 사람의 재산이지요. 우리 신강두르기의 성도님들 다 서민들 아닙니까? 우리가 뭐 세상에 자랑할 만한 건 별로 없지요. 그냥 그냥 살아가는 서민들인데 뭐 큰 재벌처럼 재산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국회의원처럼 그런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살아가는 서민들 아닙니까? 따지자면 몸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요. 몸 하나에 더하면 그저 집안체 그런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남다른 재산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과 꿈이 있는 사람은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꿈이 이루어진다는 믿음 그게 우리 재산이지요. 그래서 나이 들어도 다른 노인들하고는 다르게 꿈꾸고 산다는 것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투자한다는 것 그게 정말로 보람 있는 일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본문은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그 별명이 꿈꾸는 자 본문 말씀 창세기 37장 우리 한 분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동생 요셉을 일컬어서 꿈쟁이다. 야곱의 자녀가 아들이 열둘이고 딸이 하나인데 아들들 중에 열한 번째가 요셉입니다. 그런데 총명하고 사근사근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편혜를 했습니다. 옷도 꽃과 옷을 입히고 늘 요셉 칭찬을 하고 하니까 이 자식들 중에 누군가 편혜를 하면 다른 자식들이 그 한을 품거든요. 그 요셉이 잘못한 거지요. 그 야곱이 잘못한 거지요. 아들 요셉을 너무 편혜를 하니까 형들이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반발심이 깊어져서 큰 사고를 치르게 됐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형계들 간에 그 질투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아버지 사랑이 요셉에게만 기울어지니까 아예 형 열이 모의해 가지고 동생을 죽이기로 작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들이 덜에 가서 양떼를 치는데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시약을 갖다 주러 갔습니다. 요셉이 꽃가옷을 입고 멀리서 오는 걸 보고서 형들이 차지해 죽어 없애버리자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는 저 녀석 없애버리고 들짐승한테 물려 죽었다고 하자 아주 참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형들이 요셉을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19절입니다. 19절 말씀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꿈쟁이지 꿈쟁이 꿈꾸는 자 형들이 붙인 별명이 꿈쟁이입니다. 영어로 드리머 꿈쟁이가 온다 우리가 없애버리자 그렇게까지 나왔습니다. 요셉의 일생은 평생 꿈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꿈꾸는 소년 요셉이지요. 형들한테 팔려서 애급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참 미모가 수려 인물이 수려하고 총명하니까 애급의 경호실장격 왕실 경호실장격인 보디바레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참 어떤 처지에 가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신앙이 요셉의 재산이랬습니다. 39장 2절 말씀 보디바레 집에 노예로 팔려갔었어도 요셉의 그 부모로부터 물러받은 어린 시절의 신앙을 바뀌지 않았습니다. 2절 말씀 요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종으로 불려가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3절 말씀 그의 주인이 요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요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을 모르는 보디발 주인이 소년 요셉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가정총무로 삼았지요. 그런 성품의 사람은 어디에 가서든지 성공하고 쓰임받습니다. 요즘 청년 실업을 많이 얘기합니다마는 청년들이 일자리 없다고들 하라는데 실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쓸만한 일꾼이 없다. 나한테도 그래요. 목사님이 추천하면 믿고 언제든지 채용하겄습니다. 좋은 일꾼 좀 추천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요셉이 그 가정에 노예로 갔는데 총무가 되어서 5절 말씀 창세기 39장 5절이 우드레께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야 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사람 애국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참 귀중한 얘기지요.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주인집 보디바레 집안에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직장을 가든지 어느 일터를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그 직장 전체가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라를 맡으면 그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그 나라를 축복하시고 회사에 들어가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 회사가 복을 받게 됩니다. 지금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는 집은 한 집안은 아주 미천한 아주 바닥에 헤매는 집안이었는데 아주 신앙이 독실한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며느리가 들어와서 10년, 20년 지나면서 그 집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윤택해지고 자녀들도 잘 떼고 신앙이 좋은 아가씨 한 명이 며느리로 들어옴으로서 집안이 완전히 피인 거지요. 같은 얘기지요. 애국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의 미친지야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보디바레 집안의 집과 밭에 하나님의 축복임에 씁니다. 참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꿈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서든지 필요한 사람 복을 갖고 오는 사람 그런 크리스찬 그런 신광가족 둘의 교회 가족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러다가 죄 없이 또 감옥을 살게 됐습니다. 그때 정치범을 가둔 왕의 죄수 왕의 죄수는 요즘 말로 하면 반체제 인사 그 왕정을 뒤집으려는 죄수를 왕의 죄수라 그러는데 요즘 말하면 반체제 정치범들이지요. 죄 없이 왕의 죄수로 갇혔는데 그 당시에 상황이 왕의 죄수는 일단 왕궁 지하에 돌을 파서 지하에 햇볕도 들지 않는 감옥을 지어서 수감했는데 왕이 죽어야 나와요. 그 당대왕이 죽거나 그래야 석방이 되지 이건 평생 햇볕 보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 갇혔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꿈에 있는 젊은이라 한숨 쉬고 원망하고 이거 없어요. 감옥에서도 20절입니다. 39절 39장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 반체제 정치범들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내를 받게 하시면 창세기 39장에 요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이 네 번 되풀이 나와요. 그런데 그 처지가 요셉이 가장 절망적이었을 때에 그때에 요하께서 함께 하셨다.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이 3년 끌어오고 세계적인 불경기가 심해지고 얼마나 어려울 때입니까? 우리 서민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숨가쁠 때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신강두레 교회 가족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요셉을 그래서 구약의 예수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과 요셉이 닮은 꼴이 여섯 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수라 그렇게 부릅니다. 셋째는 요셉도 삼십세에 죄수에서 재상으로 오르고 예수님은 삼십대 사역을 시작하시고 요셉은 형들한테 은 이십량에 팔리고 예수님은 제자한테 은 삼십량에 팔렸습니다. 값이 차이가 열량이 나는 한 것은 그걸 인프레라 그래요. 세월이 지나면 인프레가 되는 거죠. 요셉은 죄없이 감옥에 갇혀서 평생 거기서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또 흠없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갑자기 재상의 자리에 올랐지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지요. 요셉은 그 중동지역의 칠년 가뭄에서 많은 백성이 굶어죽게 됐는데 그 사람들을 요셉의 현명한 정책으로 구원했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지요. 그래서 요셉을 예수님과 비교해서 구약의 예수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요셉 같은 그런 지혜로운 정치가 그런 경영인 그런 일꾼이 필요한 시대지요. 지금 북한이 많이 굶어 죽는 사람이 줄줄이 나온다 그럽니다. 흉년 들인다다가 정치가가 자꾸 핵투자하고 미소열만 쓰고 백성을 돌보지 않으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줄줄이 나온다 그럽니다. 하루빨리 통일이 돼서 요셉 같은 경륜이 있는 지도자가 등장해서 이 민족을 요셉 같은 일꾼이 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일꾼이 우리 예수 믿는 교인들 중에서 나와야 되지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인재를 길러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목사를 많이 기르고 선교사도 많이 길렀습니다. 참 복된 일이지요. 통일한국시대의 민족을 이끌고 세계 선진국으로 나가고 북한 동포 남한 백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요셉 같은 그런 경륜이 있는 지도자들을 많이 길러야 됩니다. 내가 책을 한 건 가져왔는데 여러분이 꼭 읽기를 추천하는 책입니다.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지금 서점에 가면 팔고 있습니다.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영어로는 No room for small dream 이란 책인데 이스라엘의 전직 수상 시몬 페러스의 자서전 입니다. 참 이 책을 읽고 도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건국이 1948년 5월 13일 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보다가 3개월 앞섰습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건국 했고 이스라엘은 1948년 같은 해 5월 13일 건국 벤구리온 입니다. 벤구리온 이 건국 하면서 선포했는 말씀이 아모수서 끝장 끝절 이스라엘 건국 선포할 때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아모수서 끝장 끝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이시몬 페러스가 25살로 수상의 비서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 수상직을 4번 이라 하고 장관을 11번 이라 하고 오늘의 이스라엘을 건국한 장본인 입니다. 대단한 참 비전이 있는 꿈이 있는 사람 이랬습니다. 여기 보면 시몬 페레스가 수상으로 있을 때 24살 먹은 청년 이름이 아가씨 싸이 아가씨라는 24살 먹은 청년이 꿈을 꿨습니다. 중동지방에는 전부 석유가 쏟아지는데 이스라엘은 석유가 없으니까 석유 없이 자동차가 가게 할 수 없을까 석유에서 해방되는 나라를 만들 수 없을까 그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4살짜리가 석유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기 밧데리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만들면 되겠다. 그래 그걸 수상 시몬 페레스 한테 편지를 썼어요. 수상 각하 내가 이런 꿈이 있습니다. 석유 없이 움직이는 자동차 꿈을 꿉니다. 수상 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 수상이요. 83세 때 83세 때 24살짜리를 불렀어요. 불러서 그 꿈을 찬찬히 듣고 딱 마음이 의기가 투합한 거예요. 그걸 국가정책으로 삼아가지고 지금 전기차 지금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뜨지 않습니까? 그 시작입니다. 시작. 24살짜리의 그 꿈 때문에 그러니까 지도자나 젊은이가 꿈을 꾼다는 것은 역사를 바꾸는 겁니다. 그 히브리어에 티쿤 올람이란 말이 있습니다. 티쿤 올람 시몬 페레스 수상이 좋아하는 말인데 티쿤 은 변화시킨다. 올람 은 세상 세상을 변화시킨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념으로 세상을 보다 나은 세상으로 더 나은 세상으로 변화시키자. 이게 인생 살아가는 목표고 이게 비전이다. 보다 나은 세상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티쿤 올람 우리 크리찬들이라면 당연히 이런 법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씀의 영감을 받고 성령의 지혜를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사는 사회 나라 교회를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이래 우리가 인생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신명기 33장 24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4절 말씀 저 러시아에서 이민 오는 루스키네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30대 초반의 나이입니다. 30대 청년 루스키네라는 청년이 러시아에서 모스코바 대학의 지질학과를 졸업해가지고 석유회사에 러시아에 석유가 많이 나니까 석유회사에서 취직해서 근무하다가 자기 모국 조국 이스라엘로 이주를 해왔습니다. 그때가 30대 초반입니다. 이스라엘 와보니까 주의 나라는 다 석유가 펑펑 쏟아지는데 이스라엘은 석유가 안 난다 이 말이죠. 루스키이 생각하기를 그렇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만 석유를 안 줄 택이 있냐 어딘가에는 석유가 묻혀 있을 텐데 그걸 내가 찾아야지 찾아내야지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 나라에 석유를 주셨을 거다. 우리가 못 찾아내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다. 그렇게 확신을 품고 석유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 성경 어딘가에 석유에 대한 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4절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열두 집화 중에 아셀 집화에 대해서 모세가 유언으로 남긴 말 속에 아셀 집화에 석유의 얘기가 나옵니다. 신명기 33장 24절입니다. 아셀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대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아셀 집화 땅에서 발이 기름에 잠긴다.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셀 집화가 북쪽 레바논 국경 지방에 땅이 비교적 비옥한 땅에 지역 배정 받았습니다. 아셀 집화 발이 기름에 잠긴다는 말은 석유라는 생각은 못하고 올리브 기름이 잘 땐 많이 난다는 거구나.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올리브 가수원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올리브 기름 생산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루스키는 다르게 생각한 겁니다. 올리브 기름을 말하겄냐 하나님이 석유 기름을 말하실 거다. 그래가지고 허름한 그 옆에 다른 나라에서 쓰다가 버린 석유 탐 시추기를 하나 고물을 고물값으로 사가지고 그걸 자기가 수리해가지고 1톤 주력 차에 싣고서는 그 아셀 집화 농가를 찾아다니면서 얘기한 거예요. 당신 농장에서 석유 날지 모르니까 조그마한 땅만 배려해 주세요. 석유 나면 서로 반틈 가릅시다. 안 나면 깨끗하게 철수하겠습니다. 뭐 그 사람은 손해볼 거 없으니까 자기 땅에 석유 나면 대박이고 안 나봐야 손해볼 거 없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이 청년이 몇 년간 아셀 집화 땅에서 석유 찾았느냐 18회 18회 그때는 벌써 50대가 되는 거예요 50대 18회를 1톤 주력에 그 고물 시축이 싣고 이 농장 저 농장 다니니까 사람들이 돌앉는 사람으로 알았지요 18회만에 아셀 집화 땅에서 석유가 터진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 석유가 얼마나 매장량을 찾아내었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200년 쓸 석유를 찾아내었습니다. 한 사람의 꿈이란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의 믿음 한 사람의 믿음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강두레교회 교인들은 세상적으로 두드러진 거 없으려도 말씀 안에서 꿈을 가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성령 받으면 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구약성경 1272 페이지 우리 신강두레교회 청년들 학생들 성도님들은 나이를 불문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꿈을 꾸고 믿음으로 세상에서 한 세상 한 세상 한 번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은 두 번 사는 거 아니지요. 한 번 사는 세상을 멋있게 크리찬답게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위대해질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떼돈을 벌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갑자기 저명인사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위대해질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 받아가지고 보통 사람이 위대한 사람으로 탈바꿈 되는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예수님 나시기 700년 전에 요엘 선지가 한 말입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 6인조가 있었습니다. 호세야 아모스 이사야 미가 요엘 요나 예수님 나시기 700년 전에 예언자 6인조 중에 요엘이 들어갑니다. 요엘 요엘서는 불과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3장 속에 굉장히 축복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미래를 예언한다는 겁니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아멘하시지요? 말세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데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가 한상 비전입니다. 비전 이상 비전을 볼 것이며 우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귀한 말씀이지요? 우리나라 스님 중에 장래일을 말하는 예지력이 깊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타노스님이라고 1983년에 작고 하셨는데 그분이 미래를 꿰뚫는 주역을 깊이 공부해서 미래를 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그분이요 1949년 6.25 나기 전 내에 저 강원도 월정사에서 계셨는데 법당 마당에 개미들이 폐사함을 해가지고 많이 떼죽음을 상황을 보고 이분이 딱 예언을 하기를 아하 전쟁이 날 징조로다. 동족 간에 전쟁이 나겠다. 그럼 북한이 공격에 와서 전쟁이 나면 우리가 남쪽으로 비난 해야겠다. 그래서 49년에 월정사 식구들 전부 경남 양산 통도사 쪽으로 옮겼습니다. 몇 달 뒤에 6.25 전쟁이 났지요. 그때 그분이 북한핵에 대해서 예견한 게 있습니다. 북한핵에 대해서. 그 밑에 스님이 스님 북한핵이 김정 1위가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탄어스님이 뭐라 했냐면 어린아이가 성냥으로 불장난 하다가 지 불에 태워 죽을 상이요. 걱정하지 말아. 성냥 가지고 불장난 하다가 자기 불에 자기가 태워 죽는 거다. 나는 스님의 얘기지만 그렇게 되어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북한핵 때문에 모두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자기 불에 자기 타 죽는다. 백성들 다 통일해 가지고 위대한 통일 한국을 건설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양 가서 예배드리고 백두산 가서 여름 수양회도 열르고 군강산 가서 우리가 삼겹살도 구워 먹고 그런 세월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집시다.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집시다. 그래서 꿈꾸는 자가 미래의 주인이 된다.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꿈은 꿈으로 끝나지만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은 역사를 만든다. 그 역사 견하오는 격언입니다. 신강두래 교회 성도들은 힘을 합쳐서 같이 꿈을 꾸고 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믿음대로 될지어다. 꿈꾸는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요셉의 꿈을 우리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꿈이 이루어진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리의 재산이 없는 서민들 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강 두레교회가 변두리에 있는 작은 교회 지마는 요아버지 시여 이 재단을 통하여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쓰임받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신강 두레교회의 자녀들이 장례기를 말할 것이며 젊은이들이 비전을 보게 될 것이며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아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 다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 아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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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